세금보고처를 맞아 환급금 체크를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검찰이 오늘 남의 환급금을 가로챈 여성을 체포기소했습니다.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세금보고 기간 납세자의 환급수표를 노린 절도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세금보고 후 약 3주에서 한 달 후 환급액 수표가 납세자에게 발송되고 있습니다. LAC 검찰은 우편물을 대량으로 훔친 22살 데메트리안 시브룩을 환급액 수표 절도와 신용도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 시브룩은 타인의 우체통에 배달된 세금보고 환급액을 신분 도용 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용의자 체포 과정을 보면 환급액 수표 주인이 신고했고 재무부는 발송 전 수표에 표시된 계좌를 역추적했습니다. 용의자가 신분을 숨겼지만 표시된 수표가 입금된 계좌를 찾아낸 것입니다. 프라즐런 그런 문제 때문에 리펀을 IRS에서 많이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.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거를 다 IRS에서 미리 체크를 해서 그런 누시려 없게끔 리펀을 해주니까 아무래도 리펀을 받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. LA 씨는 세금보고 후 환급액 수표 도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알렸습니다. 세금 환급을 은행 계좌로 직접 받는 방법과 직접 개인이 수령할 수 있어 우편 도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. 사기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론 전화나 이메일로 오는 국세청 연락은 모두 사기로 봐야 합니다. LA 씨 검찰은 IRS가 전화나 이메일로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. 국세청은 전화나 이메일을 개인에게 보내지 않습니다. 그러나 사기범들이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어 개인 피해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LA 씨 검찰은 개인의 소셜번호나 아이디, 은행 계좌, 우편물 보안 관리에 더욱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.